형 감독님은 자신의 영화에 까메오 출연 계획은 혹시? 사실 대부분 모르시지만 저는 제가 만들었던 모든 영화에 출연을 했었습니다. 어? 어디를 했어요? 그런데 제가 너무 연기를 못해서 편집실에서 편집 감독이랑 프로듀서가 제일 먼저 자르는 게 전화 온 부분을 잘라요. 냉정하시네. 그것도 그런 거 있잖아요. 미안한 데도 아니라 가차 없이 어이없어 하며 자르는데 딱 하나 안 잘렸던 게 그 화차에 제 발이 나옵니다. 그거 어떻게 하라고 저희가? 저한테도 되게 소중한 장면이라고요. 제 데뷔작입니다. 이거 미션이다. 화차에서 병 감독님의 발을 찾아라. 그 발이 영주 발이구나. 뒤늦게 데뷔하셨나요? 발령기 하셨나요? 발령기. 발령기 했습니다. 나름 자도심도 있었습니다. 되게 감독의 입장에서 봤을 때 굉장히 감정이 적절하게 잘 들어가 있는 발이었어요. 찾고 싶어요. 이거 찾아내야겠습니다. 또 다른 재미를 화차에 다시 말했네요. 많이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